신광선 매니저 어디 가는 거 아닙니다. 저희가 약간의 코너를 바꿔서 과연 신광선 매니저의 인사이트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파고들어봤을 때 현 구간에서의 이슈는 어떤 판단을 갖고 있는지 그와 관련해서 눈여겨봐야 될 종목은 무엇이 있는지 심도 깊게 이야기 나눠보는 코너로 잠시 개편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럼 오늘 시장 잠깐 보시면 오후장에 다시 낙폭을 좀 키우고 있는 국내 증시예요. 코스피는 2% 가까운 하락을 코스닥은 2%가 넘는 급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을 시작했을 때만 하더라도 코스피 시작 안에서 저점을 깨지 않고 오히려 좀 축소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반대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네요. 왜 그런 건지 오후장의 이슈 마지막에 이정민 이사와 함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구간에서 낙폭이 다시 확대되고 있습니다. 어느 쪽에서의 매도 물량이 추래되고 있는 겁니까? 네, 매도 물량은 여러 창구를 통해서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뚜렷한 매수 주체가 없는 것 자체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악재로 현재 시장에 작용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선제적으로 인하하는 발표를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실물 경기가 그만큼 나쁜 것인가에 대한 위기감이 전반적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다시 한 번 5만 5천 원 이하로 빠지면서 지금 현재 마이너스 2.7% 때까지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산주 같은 경우에도 현대 로템이 121선을 깨면서 하락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카카오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요. 오랜만에 인터넷 대장주로서 이제 좀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 중에 7% 때까지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지난 1개월간 굉장히 추세가 좀 좋았었는데 오늘도 장중 한때 2% 때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특징이 된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중국에서 생리대회와 관련된 논란이 지금 현재 펼쳐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내에서 해외 브랜드 생리대회에 대한 풍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뉴스가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티몰의 판매 채널을 가지고 있는 깨끗한 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한가에 도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생리대회 관련 주로 엮여있는 레몬과 모나리자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큰 상승이 나아지고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금리 인하 소식으로 인해서 전일 깜짝 반등했던 알테오젠이랑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다시 낙폭을 좀 확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오후장 들어서면서부터 낙폭이 더욱더 커지는 바람에 지금 현재 마이너스 7% 때까지 하락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포스코 홀딩스에서 뉴로메카 지분 인수와 관련되어서 단독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봇 섹터들도 굉장히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뉴로메카가 장중 한때 급등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게 특징이 된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후장의 시장 변화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그 와중에 반도체주들이 계속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제 코싹시 총상위 안에서 반도체주들 찾기도 좀 어려워진 상황까지 처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빅 이벤트가 있을 예정인데 그에 대한 사전 점검해 보겠고요. 그 와중에도 믿고 갈 수 있는 조선 아직까지도 수주름은 열려있다라고 하는데 믿어봐도 괜찮은지 다시 한번 그 실내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한번 보죠. 현 구간에서 삼성전자 SK닉스 밀리고 있는데 특히나 삼성전자가 더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2.7% 내림세를 한미반도체는 3.12% 약세, 솔브레인도 3%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요. 대장주들이 쉬어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코싹시장 안에 있는 반도체 소부장단에서의 낙폭이 큰 모습. 넥스트칩은 6%가량의 하락을 캐시택도 5%대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어떤 일정이 있냐면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반도체 업체들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내놓을 것이냐 확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두 개의 기사를 제가 한번 따와 봤는데요. 좌측에 있는 기사 한번 보실까요?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서 게재가 된 기사입니다. 미국의 새로운 반도체 제재는 중국 홀로서기에 또 다른 타격을 줄 것이다. 지금 많은 외신 보도들에 따르면 다음 주에 발표가 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중국의 주요 반도체 장비라든가 소재 공급업체들이 수출 규제 목록에 추가적으로 게재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한 200여 개의 기업들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하나의 기사가 나왔어요. 미국에서 초기 제안보다 완화된 중국의 반도체 제재를 준비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여기 4명 보니까 일본과 네덜란드 등 동맹국가들과의 협상이 있었고요. 그리고 중국 업체들, 미국 반도체 장비 업체들의 로비가 있었을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미국 측의 심사숙고에 따라서 초기 고려했던 강력한 조치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규제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시장이 또 일을 어떻게 해석할까가 궁금한데. 이종민 이사님. 네. 다음 주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거잖아요. 강력할 것이다 아니면 예상보다 규제가 완화될 것이다 라는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우리 이종민 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일단 현재 시기가 어떤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임기가 길게 해놓고 봤을 때 두 달밖에 안 남았죠. 그렇기 때문에 정권 말에 무언가 강한 이슈가 강한 정책을 내놓기에는 굉장히 부담감이 지금 현재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을 뺏기는 입장에서는 강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정책을 내기보다는요. 안정적으로 정권을 이양하기 위해서 노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 생각에도 역시나 강한 규제보다는요. 적절한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정도 수준의 아마 제재가 발표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재가 나오든지 간에요. 일단 국내 반도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미 선반영해서 주가가 빠지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어떤 제재를 내놓던지 간에 이미 미국 규제에 어느 정도는 적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게 국내 반도체 업체들에게는 가장 악재선 육수로 다가오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 하웨이와 SMIC가 제재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죠. 관련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AI 고대역 폭의 메모리집과 그 다음에 반도체 장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규제를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지금 현재 어쨌든 중국 기업들이 반도체 기업들이 기술 수준이 낮은 범용 메모리칩을 적극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악재성으로 좀 바라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반도체 제조사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고대역 폭 그러니까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반도체도 잘 만들지만 그 범용 반도체 또한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드는 회사들이죠. 근데 그 시장 자체에 어쨌든지 중국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다는 부분을 시장은 우려감을 가진 지금 현재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양 종목 모두 다 약세를 보이는 특징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버렸다. 그래서 눈치를 두 군데 다 봐야 되니까 현재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앞서 이정미 이사님이 이런 우려가 선 반영됐다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네. 근데 선 반영된 게 어떻게 보면 미리 우리가 겁을 먹고 매도한 거기 때문에 저평가다. 과한 매도다라고 판단하신 분들이 있고요. 먼저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했을 뿐 앞으로 이 추세가 바뀌지 않는 한 현재 가격이 절대 싼 것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삼성전자와 반도체 주의들 많이 밀려난 현 주가 상황. 주식시장 저평가입니까? 아니면 솔직히 말해서 저평가 아닙니까? 저는 저평가는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물론 실적을 우리가 봐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을 봐야 될 때는 정배열 구간에서 안정적으로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을 때 우리가 오늘보다는 내일을 기대하면서 미래의 실적을 땡겨와서 주가가 반영하는 게 일반적이죠. 하지만 반도체 섹터, 특히나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하향하는 종목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관련되어서 싸다 아니면 저평가 구원이다 이런 거를 논하기에는 이미 늦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주식시장은 항상 특히나 한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돈이 한정적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매력도를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시장에서 얼마나 신선한 재료로 받아들이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사실 반도체 섹터와 관련되어 가지고는 우리가 신선한 뉴스가 있다라고 논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범용 메모리칩과 고성능 메모리칩 전부를 생산할 줄 알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디스카운트를 당하고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각은 어쨌든 우리나라 투자자들보다는 해외 투자자들의 시각이기 때문에요. 관련되어 가지고 매도세가 당분간은 어느 정도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 이제 오늘은 11월 말일이죠. 말일이기 때문에 거래일로는요. 연말에 큰 손이 공격적으로 시장에 뛰어들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들 같은 경우는 이미 눈높이가 한국 시장이 아니죠. 주식을 평가할 때 또는 그 기업을 상장사를 평가할 때 미국 시장을 기준으로 이미 한국 개인 투자자분들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되어서 기업들이 기민하게 움직이지 않는다라면 연말에 급격하게 누군가 매수의 시장을 떠받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반도체 섹터와 관련되어 가지고도 너무 공격적으로 포트에 편입시킬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SK닉스 한번 주가 흐름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텔레그램에 한 글을 봤는데 SK닉스의 차트를 반대로 뒤집어 보면 고점 돌파 신호가 보인대요. 그 말은 즉슨 현 구간에서는 저점으로 하락하거나 혹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차트의 모양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가 차트 검수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121선을 깰 때 깨는 구간대부터는 다시 한번 좀 접근해보자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120선 이하에서부터 만약에 매수를 시작을 하셨다라면요. 어쨌든 직전 저점이 9월 19일 날 만들어진 14만 4,700원이죠. 그래서 직전 저점을 깨지 않는다라면 박스권 안에서 당분간은 횡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구간 안에서 밴드를 정해놓고 이제 매수로 모아 나가자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반도체 섹터 안에서의 대장은 변한 적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적이 설령 시장의 눈높이보다 조금 낮아질 수는 있어도요. 결국에 직전 고점까지 같이 그래도 어느 정도 커플링돼서 미국 시장과 함께 오를 수 있는 종목은 제가 생각했으면 지금 현재로서는 SK하이닉스가 유일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같이 오늘처럼 이렇게 투매가 나온 다음에 밑고리가 달리는 이유도요. 바로 누군가는 이제 저점에서 어느 정도 매수를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될 텐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매수 창구를 이렇게 놓고 보면요. 외국계 창구에서 100억 원 정도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뭐 굉장히 큰 금액이 들어온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저점 매수를 노리는 누군가도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중의 낙폭을 다 만회하는 줄 알았던 SK하이닉스인데 다시 또 방향이 많이 힘듭니다. 지금 시장에서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엘지에너지솔루션도 그렇고 알테오젠도 그렇고 지금 굵직한 종목분들이 다 밀리고 있는데 MSCI 리밸런싱 때문에 좀 종가까지 이들 종목들이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빠르게 저점을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럼 저희 다음 주에 빅이벤트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현 구간에서 빅이벤트를 앞두고 굳이 먼저 대응하는 것보다는 결과 보고 그러고선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까요? 시나리오 어떻게 짜볼까요? 네. 항상 우리가 뭔가 빅이벤트가 있으면요. 미리 대비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금이 있다라면 너무 빨리 집행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미 포트를 어느 정도 구축해놓으신 분들이 지금 아마 걱정이 제일 많을 시기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수익을 어느 정도 실현해서 그래도 현금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섣불리 움직이지 말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한국 주시장 같은 경우에 순환매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가 굉장히 큰 폭에 상승이 좀 나왔었고요. 올해만 놓고 보더라도 상반기 때는 누가 봐도 반도체가 시장을 주도했었죠. 그다음에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섹터가 주도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주도하는 섹터는 어차피 변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내년을 생각해볼 때입니다. 항상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내년을 생각해봤을 때는 지금 현재로서는 오히려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더 현명한 어떻게 보면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주에 대한 대응 전략 세워봤고요. 이번에는 믿고 보는 조선 최근에 살짝 쉬어가고 있는데 어떤 포지션을 잡는 게 좋을지 보겠습니다. 현재 조선주들의 주가 분위기는 어떨까요? 보시죠. HD 현대마린엔진과 사명엠텍, HD 한국조선양, 조선과 조선 기자재 다 같이 좀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간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그리고 HD 현대미포 믿고 투자할 수 있었던 지금 최근 시장의 흐름 성적표만 놓고 본다면 선방하고 있는 대표적인 조선주인데요. 신영증권에서 끝이 아닌 2025년이 기대되는 조선주다라는 리포트를 발간했길래 한번 제가 발췌해봤습니다. 최근에 선가 상승세가 주춤해서 신조선가 그리고 중고선가 상승이 멈췄으니 조선주의 경우에도 슈퍼사이클에 대한 픽아웃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구간도 있었는데요. 실상 뜯어보니까 선가 상승은 중단이 됐지만 발주량은 계속 속도가 붙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2024년에 신조선 발주량은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가격이 멈칫해도 조선주의 상승 여력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당장 2024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우린 내년을 봐야겠죠. 미진환 친환경 전환 비율에서 우리는 포인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친환경 선박으로 많이 바꾸고 있는데 그 전환율이 빠르지가 않다고 해요. 다시 말해서 아직 바꿔야 할 조선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점진적으로 확대 중인 친환경 선박 인프라. 최근 2년 이내 LNG 벙커링이 가능한 항만이 40군데가량 증가했다라는 걸 봤을 때 그 벙커링 가능한 항만을 채우기 위한 조선으로 국내 업체들이 뛰어들지 않겠느냐. 2025년이 기대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사님, 트럼프도 밀어주는 K조선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간 조선 참 슈퍼사이클에도 불구하고 못 갔고 픽아웃 이야기까지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내년 계산이 다시 언점으로 돌아가서 재산정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아니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어쨌든 내년에 조선은 당연히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지난주와 제 시황, 제가 바라보는 식견이 변함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재직권으로 인해서 결국에 무역 분쟁 또는 보호무역주의가 굉장히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죠. 이는 모두 컨테이너선에 대한 시황에는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계셔야 될 게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중국 조선 업체들이 치고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보다는 오히려 중국 조선소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LNG 운반선 같은 경우에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이 되더라도요. 천연가스의 해상 운송에 대한 부분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저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LNG 에카터미널의 캐파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보다 이제 앞으로 지금 현재 착공이 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들만 놓고 따져보더라도 이미 3배나 확장으로 증가할 것으로 지금 현재 이미 발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에 해상 운송을 통해서 LNG가 이동을 해야 될 텐데 국내 업체들이 가장 강점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되어서 국내 업체들은 향후에도 안정적으로 수주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미에서 이루어질 LNG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2기 때 오히려 더 낙수 효과가 기대가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조선주들이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트레이드가 좀 약화됐다라는 평가도 받는 게 우주항공도 그랬고 자유주행도 그렇고 지금 조선도 쉬고 있는데 이 쉬고 있는 구간이 지금 기회입니까? 아니면 트럼프 트레이드 약화로 당분간은 기간적으로 혹은 가격적으로 조정이 충분히 올 수 있는 구간입니까? 당연히 가격적으로 기간적으로 약간의 조정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죠. 오늘처럼 다루고 있을 때는 매수하면 안 된다라고요. 그 관점은 유효하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HD 현대중공업으로 제가 대장주라고 항상 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놓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만원 부근 그러니까 61선 부근에서부터는 저는 매수 관점으로 다시 한번 좀 접근해 봐도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건 역시나 장기평선 부근에서 누군가는 이제 매도하는 물량을 받아서 개인분들 같은 경우는 포트에 편입시키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는 제가 직전에 그러니까 9월달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18만원 이하에서 한번 좀 매수를 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61선과 121선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보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이후로 40% 이상의 슈팅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하실 분들은 분명 어느 정도는 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간적인 조정이 가격적인 조정과 함께 이쁘게 나올 때 내 포트 안에 편입시키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내년을 바라봤을 때 강달러 같은 경우에는 지속될 가능성이 저는 여전히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또한 조선 업체들에게는 당연히 좋은 호재성 뉴스죠. 거기다가 제일 중요한 거는요. 강판 가격 같은 경우에 후판 가격 또한 지금 현재 중국에서 밀어내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되어 가지고 원자재 가격은 떨어졌는데 조선 성과는 지속적으로 어쨌든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국내 업체들에게는 좋은 실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큰 축에서 어떻게 보면 투자 포인트가 훼손이 되지 않았다라면 여전히 유효하게 생각을 하고 지속적으로 좀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대장주 HD 현대중공업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의견 주셨고요. 조선 기자재산도 많이들 보시잖아요. 차선우주는 뭐가 있을까요? 대장주는 HD 현대중공업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차선우주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도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렸다시피 STX 엔진을 한번 좀 바라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중공업과 함께 방산용 엔진 공급 계약을 체결한 이력도 있고요.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게 61선 이하에서 좀 매수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침 어제부터 61선 이하로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관점은 61선과 121선 사이에서 좀 매수를 해놓는다면 어차피 실적은 내년도도 좋을 것으로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난하게 수익 구간을 좀 주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는 차선우주로는 STX 엔진을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번 좀 쳐다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차선우주 STX 엔진 이야기했습니다. 지난주 딱 이 시간에는 조선주 상승으로 이야기해봤는데 오늘은 또 쉬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조선주 눈여겨봐야 되지만 상승할 때 따라가기보다는 기회 줄 때 담자라고 했으니까요. 전략에 잘 참고해보세요. 이정민 이사부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